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다 책읽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세계 스토리텔링상을 받은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 들려드릴게요. 글, 더글라스 우드, 그림, 웬디 앤더슨, 출판사, 차일드 캠프 가끔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대요. 정말 진짜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지혜롭고 재미있는 이 책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에 완벽한 해독제 역할을 한대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 강아지가 심심한가 봐요. 가끔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요. 정말 신나지 않아요? 수업도 없고, 숙제도 없고, 야구 연습도 없고, 무용 수업도 없고, 연극 연습도 없고, 축구 연습도 없고, 컴퓨터 강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달에 표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에요. 물론 이런 날이 오면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똑하고 큰 구두를 신는 어른들이죠. 이런 어른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해요. 할일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요? 음,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일이 하나도 없는 날에는 신발을 벗고 푸른 풀밭 지나 진흥탑길을 걷는데요. 맨발로요. 막대기로 장난감 배를 만들어 바다처럼 넓어 보이는 개울에 띄우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땅바닥에 누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공룡에서 악어로, 용으로, 곰으로, 나비로, 다시 구름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을 본대요. 땅바닥에 엎드려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먹이를 물어나르는 개미를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개미는 아침에 뭘 먹어서 저렇게 힘이 쓸까 생각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또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고개 비행을 시킨 다음 빵에 버터를 바르듯 부드럽게 착륙시키며 놀거나 비밀 장소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곳에서 맛있는 샌드위치와 주스를 먹으며 한참 동안 지내기도 한다고 했어요. 따스한 날 저녁에는 반딧불이를 잡아 병 속에 넣었다가 반짝반짝 주위를 환하게 밝히면 모두 풀어준대요. 여러분들도 반딧불이 본 적 있나요? 발끝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힘차게 그네를 타거나 원숭이처럼 겉구름에 달려 원숭이가 된 기분을 느껴본다는 것도 들어봤어요. 또 내가 들은 것은 사람들이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던 아름드리 나무에 올라간대요. 또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 가장 좋은 책을 읽는데요. 다 읽으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책이니까요. 꼭 가보아야 할 곳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쌓인 누누에 천사 모양을 만들어 얼음집을 만들거나 썰매를 타거나 고드름을 먹어보거나 눈싸움을 하거나 주황색 코에 낡은 모자를 쓰고 미소짓는 동그랗고 뚱뚱한 눈사람을 만든다면서요. 헤엄을 치고 모래성을 쌓고 돌차기 놀이를 하고 줄넘기를 하고 달리고 던지고 깡충깡충 뛰고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버즐을 맞추고 인형 놀이를 하고 게임을 하고 강아지랑 놀고 고양이랑 놀고 햄스터랑 놀고 모래지랑 놀고 재주넘기를 하며 공중재배를 하고 등등 할 게 많대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기 내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말입니다. 어른들을 일깨워주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날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책 선정에 읽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